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영상을 좀 많이 안올렸잖아요 그게 제가 먹방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마이크를 꽂았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아예 소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마드로 머리털이 조금 빠졌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이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브이로그 찍으려고 갔는데 또 친구들은 아무도 못 노네요 야 이성윤! 핫바 먹고 싶다고? 편의점 가자 내가 이 핫바 사준다 내가 어? 나 같은 흉가가 어딨어? 세상에 멋지지 나면? 멋지잖아 나도 안 사줬구나 아 진짜 나오고 싶어 아 진짜 나오고 싶어 앗 뜨거 앗 뜨거 아 무거워 지금 핫바 할머니 거 사드린 거 할머니 것도 샀거든요 지금 할머니가 계신데 그걸 집에 놔두고 서윤이도 서윤이는 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살짝 씹히고 나왔습니다 야 빨리 뛰지마 왜 안가? 일로와 꼬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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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가네 집에 가고 싶어? 집에 가고 싶어? 어 집 쪽으로 그냥 가네 얘가 그렇게 싫어? 나도 싫어? 내가 다시 너 산책시켜주나 봐라 귀여워가지고 그냥 운동을 할 거예요 제가 살이 많이 쪘는데 예 그때 제가 저번에 완전 그냥 죽을 때까지 운동하고 쭈꾸미를 먹었잖아요 그 뒤로 운동을 별로 안 했어요 그 뒤로 운동을 안 했어요 맨날 그냥 먹기만 하고 살이 더 쪘거든요 그냥 돼지 돼가지고 돼지 우리에 그냥 갇혀야 되는 신세가 됐는데 예 이제 오늘부터 운동 갑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부터 그냥 빡세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몸무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